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오토캐드 기초 제4강 오늘은 호그리기와 원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면 호그리기는 아크 단축키는 a 원그리기는 써클 단축키는 c 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호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그려보시면 호를 그리려면 접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라인 엔터 해가지고 라인을 일단 300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크 단축키 a a 엔터 해가지고 명령어창에 보시면 명령 땡땡 해가지고 아크 호의 시작점 또는 중심 지정 해가지고 뜨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클릭을 하면 아크의 시작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호의 두 번째 점을 찍으라고 지금 나오죠 명령어창에 두 번째 점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때나 자 여기 찍고 호의 끝지점 이번에는 끝지점 자 요렇게 자 찍으시면 요게 호죠 요 동그란게 원은 아니고 요렇게 호 원이 잘린 모습 호죠 호 타원형의 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인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300 해서 자 a 엔터 호의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c 엔터 해가지고 중심점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 호의 시작점을 지정하세요 해가지고 자 그럼 시작점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호의 끝점을 지정하세요 자 끝점은 여기로 할게요 자 클릭 자 요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모양은 다르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라인 엔터 300 어 잘못 입력했네요 다시 라인 300 밑으로 300 다시 a 엔터 해가지고 그러면 방금 전엔 중심으로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점을 잡아요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중심 또는 끝 돼 있죠 그럼 이번에는 중심이 아니고 끝으로 해볼게요 끝 e 엔터 해서 끝지점을 여기로 잡아요 잡고 그 다음에 호의 중심 지점 또는 각도 돼 있는데 중심 지점을 여기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방금 그린 거랑 앞에서 그린 거랑 같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점 지정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끝점 지정하고 마지막에 중심점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만 다르지 그리는 방법은 같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라인 엔터 하고 300 엔터 300 엔터 자 그 다음에 a 엔터 해가지고 아크의 첫 번째 점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 끝 잡고 끝지점 잡고 이번에는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a 엔터 하시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90도 90도 엔터 하면은 방금 그린 거랑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도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첫 번째 점 끝점 그리고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 이거 다시 지우고 a 엔터 c 엔터 잡고 아니 아니 다시 할게요 a 엔터 첫 번째 점 그 다음 중심 c 엔터 자 중심을 먼저 잡고 각도 a 하면은 자 여기서는 180도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a 엔터 첫 번째 점 c 엔터 중심 잡고 90도 a 엔터 잡고 c 엔터 잡고 a 엔터 각도 그 다음 90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잘못 그린 거는 제가 a라는 각도를 안 줬죠 그래서 잘못 그려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이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호그리기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더 그려보시고 아 이런 명령어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그냥 아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호그리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그리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우고 이레이저 2 그 다음에 원그리기로 한 번 넘어갈게요 원그리기 서클 단축키는 c 해서 c 엔터 한 번 쳐볼게요 그리고 중심점 아무 때나 빈칸에 클릭하시고 자 밑에 명령어 창 보시면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 그리고 갈로에서 지름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 이 상태에서 300 엔터 칩니다 300 엔터 쳐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300인 원이 그려진 거예요 자 치수 반지름 한 번 빼보면 자 r이 300인 원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c 엔터하고 중심점 아무 때나 잡습니다 잡고 나서 이번엔 d 엔터하고 300 엔터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그린 것보다 작죠 왜? 이거는 반지름이 300이 아니고 지름이 300이란 거예요 지름이 300이란 말은 반지름이 150이겠죠 그럼 치수를 한 번 빼봅니다 치수를 한 번 빼보면 자 150에서 나오죠 지금 축적이 조금 작네요 축적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축적을 한 7 정도 자 오늘은 7로 할게요 7 높이 자 이제 좀 잘 보이죠 축적을 7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 그리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 그리기예요 c 엔터하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좌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주던가 지름을 주던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라인이 오베 그리고 라인이 오베 자 요거를 이동시킬게요 무브해가지고 중심점 중심점 잡아서 자 이런 기준선이 있어요 자 기준선이 있다 만약에 자 기준선은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c 엔터합니다 c 엔터하고 중심점을 잡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150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럼 c 엔터 d 엔터 지름이 150인 원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또는 지름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차피 연습해보시면 금방 아실테고 다시 c 엔터치고 명령어차 한번 봅니다 명령어차 한번 보시면은 자 명령 땡땡 c 서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3점 3p 2점 2p 그 다음 ttr 그래서 접선 접선 반지름 t 해서 나오는데 자 요 세 가지 옵션은 뭐냐 이 세 가지 옵션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도면을 그린다던가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3점이란 거는 단축키가 3p인 거예요 3점의 단축키는 3p 2점의 단축키는 2p ttr의 단축키는 맨 우측의 t 이런 말인데 우선 3점이라는 거는 3점을 마주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고 2점이라는 거는 2점을 마주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tr이라는 거는 접선과 접선 사이에 반지름을 내가 정해서 그 안에 원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말로 하니까 돌아보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캐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자 esc 하고 line 엔터 l 엔터 자 300 아까처럼 호그릴 때처럼 300 해서 c 엔터 우선은 3p를 먼저 해볼게요 3p 3p 엔터 치시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이렇게 잡는 자 이제는 좀 이해가 가세요 이 그림 보면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두뇌전이 빠르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에 접하는 원이 그려진 거예요 원이 자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접하는 원을 그릴 때 3p를 쓰는 거예요 3p 자 그 다음에 2p는 그럼 3p는 했으니까 2p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line 엔터 해가지고 300 해서 그려가지고 c 엔터 2p 엔터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line 300 600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접선 상에서 c 엔터 3p 엔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르더라도 점이 세 개만 있으면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c 엔터 2p 엔터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p 2p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3p는 세 점을 마주하는 원을 그리는 거 그리고 2p는 두 점을 마주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tr이 뭐냐 ttr 자 ttr ttr이 사람을 참 돌게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 엔터 자 ttr 있죠 ttr 밑에 밑에 보시면 ttr이 보이실 거예요 ttr은 ttr 엔터 해서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 c 엔터 t 엔터 하셔도 똑같아요 t가 단축키인 거예요 단축키 그래서 이것도 그리려면 접선이 필요합니다 l 엔터 300 300 해가지고 접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c 엔터 ttr 엔터 먼저 해볼게요 ttr 엔터 그러면 원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의 점을 지정하라 라고 명령 창에서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지점 클릭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점 클릭을 해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럼 지금 150 돼 있으니까 그대로 150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ttr은 이겁니다 하면은 뭐 이런 돌팔이 선생님 다이노 하시겠죠 자 ttr은 뭐냐 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마주하는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을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지름이 150인 원이 그려진 거죠 그럼 치수를 한번 빼보면 자 이렇게 한번 빼보면 r이 150 제가 아까 명령어에 150을 줬죠 그래서 반지름이 150인 원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c 엔터 t 엔터 음 한 500 엔터 해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c 엔터 순서가 틀렸죠 방금 ttr 엔터 먼저 하고 객체를 먼저 잡아야 되죠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하고 반지름 500 엔터 하면은 자 원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떠버리죠 왜 뜨냐 왜 뜨나요 왜 접점에 마주치는 원을 그린다고 했는데 왜 뜨는 건가요 자 그러면 라인을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라인을 연장을 이렇게 해보면 접점 이렇게 접점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시죠 선이 짧기 때문에 이 원이 접하는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연장선 상에서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캐드가 편해요 그려보시면은 처음엔 많이 어려운데 이 캐드라는 게 그리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작도하는 것보다 상당히 편합니다 알아서 접점도 찾아주고 정확하기도 정확하고 그래서 물론 캐드를 많이 하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C 엔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50 엔터 C 엔터 150 엔터 해가지고 이거를 접점을 잡아서 붙일게요 무구해가지고 이동해서 자 그 다음 C 엔터 T 엔터 첫 번째 객체 클릭 두 번째 객체 클릭 해서 여기다가 100자리 원을 집어넣고 싶어요 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릴게요 이 원과 이 원에 마주하는 원을 그리고 싶은데 반지름이 100자리인 원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C 엔터 T 엔터 음 첫 번째 객체 클릭 두 번째 객체 클릭 그 다음에 100 엔터 해주면 되죠 그러면 치수가 반지름이 100자리인 원이 저 원 사이에 그려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호그리기나 원그리기나 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호그리기가 실제로 그려보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원그리기 호그리기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이 안되니까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대신 원그리기는 좀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접점과 접점 사이에 원을 집어넣거나 중심선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거나 또는 접점 세 점을 기준하던가 두 점을 기준으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원그리기만큼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주시는 게 다음 시간부터 좀 수월하실 겁니다 수월하실 거고 강의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강의 듣고 강의 보시면서 캐드를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직접 따라 그를 보시고 계속 습득을 해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객체를 이 객체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M 엔터 해가지고 객체를 선택해서 중심점을 엔터하고 중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객체를 먼저 잡고 아까 전에 명령을 먼저 쳤죠 객체를 먼저 잡고 M 엔터하고 중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요 그리는 방법은 달라요 명령을 먼저 입력하느냐 아니면 객체를 먼저 잡느냐 그래도 이 두 가지 방법이 틀린 게 아니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라는 거는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캐드만큼은 정형화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려보고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명령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터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서 최대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캐드도 자국차국 쌓아 나가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렵진 않아요 물론 컴퓨터와 친하신 분들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다 보면은 이것도 기능이죠 기능 그러니까 포기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니까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되고 모르면 돌려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오토캐드 기초 4강 호그리기와 원그리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